이번엔 손을 맞고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코너킥 높게 갑니다. 에너! 골! 남강촌학교의 선제골 들어갔습니다. 빠른 전환의 강점을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순식간에 빠르게 달아오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수비 얼마 없어요. 직접 밀고 가면서 왼발! 골! 김소연 선수의 득점! 패스 연결을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의 흐름을 살려서 속도를 냅니다. 정재희의 패스 이후에 슛! 골! 3대0입니다. 세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유리한 고지를 맡고 있는 남강촌학교. 진짜이기요! 很好! 2대1입니다.